어왔 Scheed 왔다 거의 왔다 우이어아아 내 이야기 들어 드릴게요 하! 하... weaknesses 으아 ou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남라 생각 allen 남라idan 공포방송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데 가자 신속히 도망하라 팔로우 팔로미 공포방송 뭐야?! 기다리자 기다리자 콜라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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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누구세요? 진짜 이상하다.. 몸이 왜그래? 자라치지마!! 깜짝놀놀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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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콜스 누구세요? 카드가 얘기로 할게 계시면은 내 얘기.. 자 얘기 들어 드릴게요 뭐.. 헥기치려고 온 거 아니에요 헥기치려고 온 거 아니에요 헥기치려고 온 거 아니라고 말했어요 괜찮아요..괜찮아요.. 아따.. 분위기가 오신네.. 분위기가 오신따.. 영안실.. 장난시켜.. 어디..어디야?! 거기에 있지라.. 거기에 있죠? 절대 헥기치러 온 거 아닙니다 갑자기 조용한게 더 이상해 지금.. 어디서 갑자기 막..올 거 같아 네네.. 뭐 쳐다보겠어...? 네네.. 뭐 쳐다보겠어.. 마이콜 벗겨져.. 벗겨져.. 도망가자 가라!! 네.. 하지마..하라!! 거기에 있어요? 이거 뭐야? 거기에.. 이거 뭐야? 히히힣힣 이쪽이야 여기다!! 여기다!!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어!! 잠깐만!! 왜이래요? 잠시만.. 잠깐만.. 잠시만요 여러분들.. 죄송한데 지금 뭐가 오는 것 같아요 지금.. 기운이 아까보다 좀 더 쎄졌어요 여러분들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